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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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! 춤추는 사람들이 진정하게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이시죠? 헛! 이야 잘한다 잘한다! 자! 노래도 부르면서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춤춰주시던가 박수를 춤춰주세요! 헛! 헛! 아니 근데 우리 언니들만 춤추는 것 같아요! 우리 오빠들이 어디갔어요 형님들? 아버님들과 들어가서 춤을 추셔야죠! 헛! 헛! 자! 자! 헛! 헛! 이 시간이 지나면 몸 즐기십니다! 마음껏 즐기세요! 이야 잘한다! 헛! 헛!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챔피언이지! 오우! 춤 잘춘다! 구경하시는 분들 박수치세요! 꼼짝 웃습니다! 박수라도 쳐주셔야죠! 소리도 질러주시구요!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! 하여튼 보시수 fortun meny 다ack cit to the 해당 자! 하! 허! 아니 꼬마 친구들이 춤을 추길래 음악을 한번 바꿔봤어요! 야 꼬마 친구 잘하는데? 여자친구도 잘하고 이번에 엄마들을 위해서 샹가이 샹가이 주면서 샹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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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스 추면서 엉덩이를 죽여만 걸어 그렇죠! 신나게 눈치 보지 마세요! 야 어둡고 저명 좋다! 엉덩이도 흔들고 헛! 잊지 못할 추억이 트위스트 두범 애기들도 춤을 잘 추네요 허 남철구 왜 구경하세요? 마치축 붙여야지 허 추억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. 조금 더 즐기실 분들은요, 저기 음식점 많은 곳에 무대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. 그곳에서 음악과 함께 춤을 추는 시간, 함께 즐기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쪽도 스탠딩 무대입니다. 그쪽에서 함께 또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 오셨는데? 뭐야! 민아! 알아! 내가 줄까? 안녕! 안녕! 가자! 안녕!